안녕하십니까 미쩡홀입니다 오늘 주방상태가 심각하네 사장님 이름이 안돼요 심각하네 이거 언제 청소해 주지 아무도 청소 안해 주지 장사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굉장한 악취가 납니다 지금 음식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엄청나는데 저수석에 보시면 머리카락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는 곰팡이도 있고 와 이거는 스팅기를 조지고 그 다음에 카펫 정세기로 반복 작업하고 그런데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이정도 되는 사이즈는 그냥 카펫을 교체하는게 맞습니다만 그래도 교체할 형편이 안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교체하지 않고 깨끗하게 타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